야 병심가드 스킬 아니 이게 뭔 스킬이야 아니 아 이게 이 큐가 병이야 병 아 쓰면 안 됐는데 이거 두루 какую 훅 컷 grace 지onte grace cai 피해 피하고 쑤욱상 해ج오 따아 달라고 하고 오케 피하고 아 아 줘 아 일단 쉽게 잡긴 잡았는데 저런 헉 호호호호 애들아 이거 망한거 같은데 이렇게 맞으면 안되는데 어 데미지는 쎈데 그만큼 나도 그만큼 리스크가 켜 내가 무슨 뮤 noted 이렇게 많이 달아야겠니 어휴 숨어있는거 봐봐 뮤탈리스크는 이렇게 많이 달아야겠니? 어휴 숨어있는거 봐봐 숙싹! 이 콤보는 나쁘지 않지만은 부대기나 이씨! 오른쪽 어여여여여 가자 가자 아아 숙싹 떨궈! 어어어어어 으으음 으으으으! 시발 떨어지세여 기가들인 브레이크 숙싹 어어? 정말 진짜 어어 와봐봐봐 브레이크어어어 숙싹 다라라라라 그루어치 에반데 아니야이거 혹시 몰라 왕도 근접에서 뭐 요리를 때리다보면은 얘가 정신을 못차려 스턴스 스턴이 자주 먹는 캐릭.. 어 왕도 스턴을 자주 먹어서 나쁘지 않아 어 이렇게 세군데를 몰려서 젖으면 돼 아 아 아 아아아아 아 마법사 이 쌍놈새끼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이 좋았어 죽어 죽어 어 죽어 죽어 얘들아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답이 없어 죽자 근저 못하겠다 어 근저 못하겠어 닥터 스트레이드 되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니 근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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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구데기였어 구데기 내가 못쓰는거이지만은 구데기였어 으음 이거 쓰고 아까 좋아 가자 얘들아 용의 불숨 한 다음에 폭발화용을 쓰자 빼앵 이게 아까 내가 제일 많이 갔었지 그래 그래 오 얼음창 판다 개꿀 헐 얼음창 형님 샀어 뭐야 구상만개 어 좁어 보이잖아 일단은 구상 길게 누르면 재앙의 번개 후 구를 방출합니다 흐음 흐음 인상적이네요 흐음 인상적이긴 한데 데미지 세게 센데 보수지한테 쓸 수 있을까 나세음 데미지는 이뻐 데미지는 진짜 이뻐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다 쏘면은 음 다시다시 아 좋긴 좋은데 과연 내가 이거를 잘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얼음창은 개꿀이네 잘 봐 가두고 빼앵 어때 이게 이거야 찾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걸로 한번 두번째 보스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두번째 보스 얼음이네 할만해 나 이제 진짜 사리면서 산다 급하게 안해 이런 시발 아 이런 이씨 도웅히 해 도웅히 해 어 어 자 오른쪽이 창이야 모독아 큐가 나가는 거야 알았지 오른쪽이 창이야 모독아 아 또 잘못 눌렀어요 여태 아 오른쪽이 창 그렇지 괜찮아 왕한테 안 맞으면 되잖아 어 왕한테 안 맞으면 돼 오른쪽이 창 도도도도도도도 자자 괜찮아 어 두딱 두딱 좋아 아 좋아 이런거 안 나왔으면은 내 기분이 나쁠 뻔했어 얼음창 좋아 아니 수발 마법이랑 섞였어 아 저 약간 에너지파대 에너지파 같은 느낌으로 이런 수발 아 아 아 아 아 게임 짜증나는데 얘들아 어 어 어 게임 좀 짜증이 나네 어 어 어이 뒤에서 왜 맞아 그게 수발 짓자 시 시 시 시 조용히 해 보스 개 잡을 수 있으니까 잘 봐 바로 대가리 뚝딱 질 간다 어 얘는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지 어 어 피하고 딱 딱 그렇지 딱 때리고 그렇지 딱 한 다음에 뚝딱 이에스하고 딱 하고 싹 플러스 피해주고 뚝딱 쉬어 봤지 아 궁수가 좆밥이라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궁수가 좆밥이라 이렇게 하는거야 알았어 스킬도 많이 사야 되긴 해 부족한 딜레이 이런거는 스킬을 채워줘야돼 스킬 사자 이제부터 여기 뭐 나온다 아 수발 바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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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별것도 아닌 자식들이 말이야 어? 이 씨발놈들 진짜 떨어져 으아아아아악 아이야 아이씨 샤 June 나 오늘도 치 어어 오와 오 thankful 주융이에 쌀 쌀 쌀 쌀 죽어 아이씨 별것도 아닌 님들이 아! 하어! 허어.. 침착해 어 일단은 아이템을 사 아예 마법카드를 사 마법카드 저런건 먼저 사면 안돼 마법카드를 먼저 사 어후 화 안났어 짜증 날 뿐 헤헤 빠가새끼들 그러니까 뒤지는 거야 멍청하니까 좋아 어이크다 안돼 인마 장난 아니야 하나를 더 찾아야돼 맵을 보자 오케이 위구만 아 저기야 저기에 마법이 나오겠지 마법을 무조건 사자 좋아 어 어어어어 싸대바 싸대바 그렇지 하아아악 싸대보라고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니가? 어? 쒸앗 위에 있을 거야 없네 케 zinc 시시시이이입 아 빨리 상점 다까까까 아악 이거 사고 보상카드 뭐야 아 아 시시말 아 아, 할인이야? 좋아. 할인 좋지? 어? 아, 서준 개같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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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카드가 진짜 할인카드일 줄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네, 가보자. 자, 오른쪽하고 Q. 오른쪽하고 Q를 쓴다, 모두가. 그렇지. 뚝딱. 뚝딱. 그렇지. 와, 잘했어. 이게 닛, 여러분들. 때리는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아, 알겠죠? 얘네,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잡아주세요. 뚝딱 해주고요. 아, 참 개색. 아우. 후. 아우. 아, 몹시 빡치는 친구예요. 아우. 안녕하시죠? 출혁 물량 못 산다고요? 알았어요. 오케이. 아우. 세계차전 뭐가 달라요?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무기가 달라지겠죠? 에?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스킬이 생기겠죠? 어우. 좋아 좋아. 내 기분을 조금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네. 아니네? 밑에야. ations 으어어여 Bruno 아 아 나 이 게임 미국보낸다 오늘 흩 이게 홍콩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흩 어... 위자드 다 이 냄새다 진짜 아... 아... 어... 연금술사의 돌 뭐지? 혼돈의 시험에서 휩당한 혼돈의 모습이 돌돌 변합니다 안 돼! 이거 아니야? 혼돈의 시험 이거? 이게 돈으로 바뀐다고? 진짜 이거 저주인데? 아... 이거 진짜 저주인데 아 이 도... 아 이거 보석이 필요한데 진짜 보석 때문에 녹아나고 있는 건데 지금 아... 아... 좋아... 어는 소리는... 어는 속도는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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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다 알아 여기 있는 거 아 체력 회복해졌네? 헥 그런다가 내 기분이 좋아질 거 같아? 이미 내 상한 기분은 이미 떠났자고! 맵을 보면은... 왼쪽이다 죽으면은... 모르겠다... 너가 야! 하면서 녹아도 죽이잖아! 어! 나왔다! 조수폭발! 여고지! 어? 다른데? 뭐야? 물방울들을 저거 끌어다가 강력한 폭우로 날려버립니다 어? 어? 뭐... 뭐... 뭐야? 뭐... 뭐... 잘못 생각했는데... 아 괜찮아 뭐... 어... 좋아 오오 그래, 이거 이제 아랬다 슥삭 폇 이거 이제스veer시 싸라 버렸다 꺼져 꺼지라구 쑥 싹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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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쑥삭 오케이 해주고 헤빌 아아 AC 아 이제 알아버렸다 야 꺼져 꺼지라고 쑥 삭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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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쑥 삭 오케이 해주고 헤빌 아씨 와 스캣이 폈네 아 쩌쩌쩌 아니 이씨 이게 왜 맞아 후 나 저 창병 때문에 미국 보낸다 아 저 창병새끼 때문에 미국 보낸다 진짜 남아 빨리 가볍게 피해줘 어 가볍게 피해주고 돌리고 으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이순인데 왜 이렇게 오케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따다다다다다 해주고 뚜따 뚜따 해주고 다다 쓰고 빠져주고 재밌었습니다 위저드맨 어쩌고 위저드맨이 큰거야 재밌었습니다